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저희들 크게 두 달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달락은 11절에서 14절로 납병 환자들은 무엇을 함으로 깨끗함을 받았나요? 입니다 키워드는 납병 환자, 강구, 즉 기도, 명령, 순종,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통해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도들의 생활 규범은 첫 번째가 회개와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순종과 감사였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이 순종과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가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우리가 수행할 때 도려 감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종으로서 순종과 감사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행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더욱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감사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였을 때 바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회를 마무리하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이제 10명의 납병 환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함께 묵상할 말씀 민숙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지만 이 납병 환자나 유출병자나 주검이나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써 이 공동체 밖으로 따로 구별해서 놔야 했습니다 특히 납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들은 이것이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여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끗해지지 못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음을 받았으면 그 나음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왜? 그 당시에는 더더욱 이 병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무엇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들이 제사장에 가서 규례대로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진한 공동체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그 공동체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화목제를 또 숙제제를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야 되는 질병에 대해서 주신 규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밖에 모여서 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10명의 납병 환자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이 경계해서 그들이 구별되어서 함께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명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가까이 가진 못하고 멀리서서 소리질르게 됩니다 강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강구하는 걸 기도라 그러죠 즉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 있는 모습은 그 형태는 다르지만 내 쪽으로는 기도와 의미가 동일합니다 강구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13절 봅시다 소리를 높여 이래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지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심령의 가난한 자라고 마태복음 8보고 시작을 하는데 그 가난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다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납병 환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인정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자 고쳐주겠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서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정보하는 것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내가 육적인 부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 특히 신앙생활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대에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이 사람들을 지도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육체적인 건강함을 위해서였더라면 그냥 나음을 받으라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사모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예배 공동체다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신앙이 공동체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그들은 갈 수 없어요 낫기 전에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가다가 깨끗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무엇했더니? 순종했더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겨자식을 바라는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것은 뭐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 방식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거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만드세요 경험하게 만드세요 이들이 지금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함께 묵사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민숙기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앞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낙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구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는이라 하시메 이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오염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분리시켜라 그리고 우리가 엘리사 때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처럼 무엇을 했을 때 나음을 받는다? 순종했을 때 나음을 받는다 열한개하 5장 10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엘리사를 만나러 나하만 장군이 나와왔을 때 나와서 만나지도 않고 말자지도 않았어요 나하만 장군이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이 사람이 오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 그 사람이 엘리사를 만나는 것을 전부 주선해 주고 허락을 해줍니다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대접받으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엘리사는 보지도 않고 그의 종을 시켜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 일곱 번 씻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하만이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나하만에게 이 엘리사를 소개해 준 유다족 속의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시석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즉 더 놀라운 일 더 그럴싸한 일 더 정말 가치가 있어 보이는 일 그런 거 시켰으면 하지 않았을 거냐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강구하러 왔는데 물로 씻으라니까 그것이 하찮은 거라고 내가 대접 못 받았다고 이걸 안 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 얼마나 쉬운 일인데 안 하냐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는 그것이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잠시 후에 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15절에서 19절 말씀 봅시다 15절에서 19절을 나음을 받고 돌아온 납병환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무엇을 하였나요 키워드는 납병환자 영광, 감사, 믿음, 구원, 경배와 감사의 대상 합당한 영광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신 역사와 아쉬워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이 순종함으로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아홉 사람은 뭐 했어요? 그냥 제사장에게 갔어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중심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경고하였던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에 합당한 순종을 하는 거 감사를 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은혜를 쓰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는 순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잘못되기가 쉬워요? 이건 내가 받은 권세다 이건 내가 받은 특권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직 이 사람만 뭐합니까?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실 때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나도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앞장서 있으니까 이 말씀이 좀 의아했어요 처음에 볼 땐 의아했어요 왜? 제사장에게 가라 하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 우선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순종인 거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왜 나머지 아홉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쩨쩨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여서 볼 것이 있습니다 주목하여서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갑없이 주신 은혜임을 주목하여서 계속하여서 선포하지 않으면 나는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찾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아무런 결실도 없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허투루 쓰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임을 인정해라 너희들이 나의 은혜로 삶을 인정해라 너희들이 나의 자녀임을 인정해라 너희들이 나의 일꾼임을 인정해라 즉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탄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별 볼일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풍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면 미련한 사람, 모자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으로까지 취급받는 것이 지금 현대사회죠 너희들이 어떻게 창조를 믿니? 너희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니? 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니? 왜 모여야 되니?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 왜 기도를 해야 되니? 왜 찬양이 중요하니? 그 개인의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놓으면 안 돼? 그래서 개인의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놨더니 교회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없으면 모이지 않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내 필요가 아니면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내가 쌓은 업적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 시야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라진 삶은 결국 무엇을 걸어요? 불순종으로 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가요 교만으로 갑니다 하나님 없다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고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가요 우리는 이 악의, 이 오류가 너무나 심하게 범람한 사회에 살고 있어서 조금만 눈을 들어서 확인하면 이런 사람들 자주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국 잊게 돼요 즉 예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즉 이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위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깨끗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아홉은 뭐한 거예요? 내 세상 권세를 찾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값없이 주신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라고 생각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도 없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도 없구나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예수님을 찾아서 그 길이오 진리오 생명되신 예수님을 찾아서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이 선언되는 겁니다 그 얘기에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믿음이 뭐였어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는 순종과 감사로 시작되고 채워진다고 어제 나눴잖아요 이 사람이 순종하고 이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요 이 믿음의 역사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믿을 대상도 감사의 대상도 순종해야 될 대상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순종과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고 이 역사의 중심인물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나만이 일곱 번 씻자 깨끗해져요 여섯 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일곱 번 말씀대로 순종하자 깨끗해집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어 하나님 외에는 내가 신이 없음을 알고 나도 뭐 하겠다 여러분들 다니엘에서 2장에서도 너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고 다니엘에게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우리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그가 다니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 거예요 포상금 준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만도 동일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만은 그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모든 신들을 다 모시고 사는 나라였어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신들을 모셔요 즉 내 탐욕을 위해서 신을 모시지 신에게 순종하면서 신의 은혜 안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사는 종교는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낫게 해주는 신은 유일하게 이 당신이 믿는 여호와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루느니 엘리아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과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아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납병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탐욕만 채우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삶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해졌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없이 조금 더 잘되는 걸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 외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보고도 엘리아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증인으로 세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가문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의 역사를 계승해 줘야 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이거를 우리 자녀들은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하지도 않고 오히려 누리는 것을 막는 부모가 된다면 우리가 무슨 부모예요? 우리는 이 은혜의 역사를 계승시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도 보시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짜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상종하지 않는 거부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은혜의 혜택을 입자 무엇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자였을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선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 그래서 10편 103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못하지 말라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이 은혜의 역사에 이 구원의 역사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가족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납병 환자들처럼 주님께 나와 우리의 문제로 호소하자 납병 환자들은 진영 마을 밖에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보자 소리 높여 국료로 호소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영적 감각이 상실되어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서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깨닫고 속히 주님께 자비와 은혜를 강구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절실한 일은 없습니다 납병 환자들이 죽게 와서 호소한 같이 오늘 영적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도 죽게 나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상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납병 환자들에게 손으로 안수하시거나 약을 처방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단순하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생각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합시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요 권리입니다 세 번째 열 사람의 납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사마레인만 죽게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아홉 명의 납병 환자는 오늘날의 성도들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보다는 달라며 구하기를 좋아하고 가진 것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채워주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주신 분께 돌아가는 자의 태도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았다는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깊은 겸손의 뿌리가 아니면 결코 표현하지 않습니다 감사만큼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붙들어 매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기르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과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때로는 은혜를 권리로 사랑을 간섭으로 주신 사명을 특권으로 착각하고 오용함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모든 선한 일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없이 나의 의를 위하여 탐욕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려 함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죄악에 민감해진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열심을 내어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